공을 세게 치는게 힘 조절이 아니에요 준비 하나 둘 잘했어요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또 다시 축 오케이 축 그렇지 기다릴 줄 알아야 힘 조절이 되죠 공을 세게 친다고 탁구공을 힘 조절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엔 이쪽에서 제자리 준비했다가 하나 둘 오케이 축 오케이 땅 땅 나이스 에헤 에헤 그쵸 봐봐 그치 탁 돌아서야 돼 축 오케이 또 자 다시 갑자기 그쵸 봐봐 이런거야 지금처럼 그치 힘이 많이 들어가게 느껴지죠 그치 그니까 못 기다리면 탁구를 칠때 필요한 왕급 조절 힘 조절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못 기다리면 자 준비 자 옳지 다시 자 땅 땅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자 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기다리는거는 어디로 기다리느냐 그쵸? 오른발 오른발이 늦으면 안돼요 자 또 준비 그렇지 나이스 또 축 오케이 잘했어 또 자 오른발 딱 오케이 또 준비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오케이 둘 둘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자 다시 자 드라이브 하세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렇지 또 또 그렇지 오케이 준비 드라이브 드라이브 오케이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오케이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렇지 자 오케이 아셨죠? 기다릴 줄 알아야 컨트롤이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힘 조절이 돼요 자 이번엔 이쪽 또 준비 7 둘 오케이 자 빵 빵 나이스 축 아헤 안 기다렸죠?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공에다가 내가 힘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힘 조절이 안된 거잖아요 알죠? 오케이 오케이 축 축 축 나이스 아헤 아헤 축 축 나이스 하나 하나 오케이 빵 잠발 잠발 자 축 축 오케이 쏘리 쏘리 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또 오케이 또 준비 딱 딱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빨리 오는 공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렇지?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고 천천히 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을 칠 때 세게 칠 건지 약하게 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쉽잖아요 그렇지? 그렇지? 딱 딱 딱 나이스 딱 딱 오케이 딱 딱 좋지 축 축 오케이 들면 안 돼요 준비 또 하나 둘 오케이 또 들었어요 다시 하나 오케이 또 만들고 준비 쏘리 쏘리 하나 둘 둘 또 힘 빼고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엔 랜덤으로 셋 또 축 축 오케이 둘 둘 나이스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그렇지 딱 딱 그렇지 또 하나 둘 다시 다시 기다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빵 다 준비 준비 빵 빵 오케이 어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그렇지? 타코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힘 조절이 공을 세게 치고 살살 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기다려줘야 해요 기다려줘야 공의 힘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알겠죠? 그래야 미스가 안나고 항상 그 기다리는 건 오른발이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발이 그럼 했어요